이걸 꼭 얘기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선당우사 얘기하잖아요. 지금 사태가 이 정도까지 됐으면 당에 일단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시 당을 떠나야겠습니다. 송 전 대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신들과 관련된 혐의, 벗고 들어오겠습니다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꽉 닦고 그냥 어디 숨어서 나오지도 않아요. 그럼 도대체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배신감은 어떻게 할 겁니까? 그러니까 다소 오란 측면은 본인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먼저 당을 떠나 있다가 나중에 들어와도 된다라고 스스로 판단해도 될 건데 안 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. 만약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당에서 혁신하는 작업, 또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 적극적 의지를 안 보인다고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. 박광훈 신임 원내대표의 경우에 과연 그 정도까지 수신력 있게 이걸 수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또 갖게 되거든요. 방금은요?